병역 비리가 연예계를 감싸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라비 씨에 이어서 허위 내전증 판정을 받은 배우가 누구냐? 배우 이름이 나왔잖아요. 그때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네, 이름도 나왔어요. 형체가 드러났죠? 배우 송덕호 씨로 드러났습니다. 송덕호 씨 같은 경우에는 라비 씨가 앞전에 했었던 그 수법 그대로 허위 내전증 판정으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송덕호 씨가 브로커 구 씨의 블록을 통해서 병역 감면 상담을 받은 것으로 봤는데요. 그런데 이 송덕호 씨 경찰 조사까지 받았는데 드라마 촬영에 참여를 했습니다.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요? 네, 그래서 드라마 7회차 촬영까지 참여를 했고요. 제작진한테는 이 신상의 문제로 하차를 하겠다라고 하차 의사를 밝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병역 비리 의혹이었습니다. 7회차까지 촬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 이제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라고 해버렸으면 사실 제작진한테 좀 피해가 많이 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작진은 지금 새로운 배역을 뽑아서 캐스팅을 하고 있고요. 그럼 1회부터 다시 찍어야 되는 건가요? 네, 7번의 촬영을 참여했기 때문에 그 분량은 다시 찍어야 합니다. 뭐야? 아무튼 몰라, 본인도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지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지금 송덕호 씨도 같은 방법으로 허위 내전증으로 병역 비리를 지금 의혹에 섰습니다. 이게 완전한 결론은 수사를 받아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본인이 또 일시상의 문제라고 해서 하차 하차까지 밝혔기 때문에 그쪽으로 기운 거 아닌가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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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